세천이 가자 잡혔어 잠깐 청소를 위해 물을 넣어야 되는데 세천이라서 살짝 씻기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 괜찮아 잠시만 오우 물을 넣어 수돗물은 씻기진 않고요 씻기면 죽고요 오기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둔 물에다가 초기 있는 점을 미리 받아둔 물에다가 좀 씻기려고 합니다 물을 퍼고 물을 퍼서 원래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솔로 이렇게 살살 애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등껍질을 이렇게 긁어주면 애가 느껴지나 느껴지지 않을까요 등껍질인데 애가 자기 몸인데 봐봐 긁어줄고 가만히 있어 기분 좋나봐요 봐봐 움직이지 네 왜 아니네 아니네 깨끗한 세천이랑 이것도 다 한번 씻었거든요 세찬이 친구들 세찬이 친구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아이를 어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찬이 잠깐만 세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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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다 힐링 슈퍼 두탄 같이 큐주 펜키 여자 은우 tiger 흡 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닥바닥거려는데 세찬이 밤토리돌이 그렇게 좋아요 세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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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찬아 부르니까 운다 일광육하는 세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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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가 똑같아졌어 새 찬스 새 찬스 풍덩 새 찬스 새 찬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는데 빠져버렸어요 새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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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